민건이 볼 계속 놓쳐 빨리 숨이 들어와! 가! 굿패스! 굿샷! 민규 나이스 패스! 민건아 집중해야 돼! 볼 몇 볼을 놓치니 지금! 팔 벌려! 야! 자기 수비 많아! 괜찮아? 우진아 괜찮아?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우진아! 괜찮냐고 인마! 우빈아 괜찮아? 우빈아 머리 괜찮아? 오케이! 야! 우빈아 볼 받아! 우빈이 볼 받아! 리바운드! 안 들어! 잡아야! 손들어! 손들어! 우빈이 받아 볼! 민규도 바꿔! 민규 줘! 뒤에 있잖아! 아 잘했는데 가! 민규 가! 아 깜이! 리바운드 손! 야! 민건이는 왜 손을 안 들어! 리바운드 손! 리바운드 안들어가는거야 민건아 안들어가면 슛 던지면 밑으로 들어와야지 들어가 리바운드 들어가 리바운드 민건아 니 수비 막다가 슛이 들어가면 골대 안으로 리바운드 들어가야돼 고 고 우빈아 가 아 땀에 아깝다 볼을 못잡지 리바운드 리바운드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야야 뭐하냐 니가 패스해줘 우리 패스해줘 가 야야 뭐하냐 니가 패스해줘 니가 패스해줘 민규 나이스 맞아 15대 10 맞아 맞아 빈대 봐 아아 이런 파란색 공격이야 파란색 야야야야야야 수비안해 아 아 어어 어어 아 야 야 내 아 그렇지! 잘했어! 그렇지! 민규 나이스! 오빈아 끝까지! 오빈이 끝까지 해야돼 오빈아 공격이야 공격 잡아! 리바운드! 나이스 리바운드! 민규 나이스! 아... 우야 나 던져야 돼! 던져야 돼! 5초 남았어! 5초 남았어! 던져! 그렇지! 던져! 잘했어!